촬영 중 그럼 이제 저 같은 게임 어떠셨어요? 골프? 골프 아직도 재밌게 치고 있어요 골프 치면 칠수록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나 저더라도 공 가지고 하는 게임 중에 제일 재밌다고 네 그리고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인사하고 새해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정은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더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도 따뜻하게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뜻깊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